어제 1월 29일에 일본의 오사카에 지진운이 발생하면서 작년 12월 3일 와카야마연에서 진도 5역의 강진이 발생과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연과 미야자키연 인근 앞바다인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진이 발생 이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져가고 있는 일본에서 오사카 지진운이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네티즌들의 sns상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1월 29일 토요일 발생한 오사카의 지진운은 오사카 지역이 와카야마연과 인근의 위치에 있기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와카야마연과 시코쿠성 고치연의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대지진으로 주기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30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오사카 지진으로는 3년 전 2018년 6월 18일 오전 7시오 18분 규모 6.1에 지진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336명이 다쳤었습니다. 진앙은 오사카부 북부이며 진원 깊이는 10로였습니다. 오사카 지진으로 오사카부에서는 최대 진도 유격의 흔들림이 발생했으며 교토 등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긴키지방 일대에서도 진도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됐었습니다. 일본은 지진 발생 시 사람이 느끼는 진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체계를 0부터 7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하는데 진도 유격은 서 있기가 곤란하거나 가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고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사카에서 최대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기는 관측이 시작된 192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작년 2021년 12월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 12월 3일 오전 9시 28분 일본 중구 와카야마연 앞바다에 위치한 기해수도 해역에서 리이터 경우 5.4일 지진이 발생했으며 와카야마연에서는 최대 진도 오약의 흔들림이 확인됐으며 미해연, 효고연에서는 진도 4를 기록했고 오사카, 교토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따라서 와카야마연과 오사카, 기해수도는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이외에도 지진의 도미노 영향을 상호관에 받는 지역들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 와카야마연 앞바다 기해수도 해역의 진도 오약의 지진은 진도 오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고 물건을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는 수준입니다. 오늘 1월 30일 일요일 새벽 2시 14분에도 와카야마연 북부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어제 1월 29일 토요일에도 와카야마연 북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1월 27일 목요일에도 와카야마연 북부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월 26일 수요일에도 와카야마연 북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와카야마연 북부에서 3개월 동안 2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지역에 위치한 와카야마연 북부의 지진이 역시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지역에 위치한 규쇼 효과나다에서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연과 니아자키연 인근 앞바다인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강진이 발생을 하고 나서 10시간 동안 31번의 여진이 연속으로 발생한 이후부터 와카야마연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와카야마연 북부의 지진들은 규쇼 효과나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어제 1월 29일 오사카의 지진운이 불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은 과거 역사에서 말해주듯이 후지산이 함께 대폭발을 또 할 수도 있는 일본 최대의 의기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